띠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띠디리리리리리리리 앗 뭐가 좋아요 잼기사? 렉스 랩ums 어, 이거보자 띠띠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사냥꾼 또로이드 오 사냥꾼이네 오케이 띠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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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뼈 투척쓰 어? 인형 탈기수 이거 좋아요? 가수? 이거 좋아요? 구르는 돌? 동료 야수를 소환합니다 어? 이거 개사기잖아 어? 어? 근데 중매라서 이거 괜찮아요? 중맨데? 벤조사우루스 공격할때마다 야수를 뽑고 그 능력치를 얻습니다 어? 광역 피읍에다가 좋네 이거 어? 불페라 사기 이것도 좋던데 써보니까 불페라 원래 이거 몇이었지? 65였나? 샤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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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까요? 샤바나 써 샤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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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나 그런건 아냐 어? 이거 좋은데? 개사기인데? 그냥 나가도 손해가 아닌데? 비용 4인 무적이어서 어? 저... 죽매가 많으면 무리 전술도 좋잖아 어? 통쓰기 원숭이 근데 1코가 없네? 속공 이것도 좋은데? 모크 나탈 사자 모크 톨비르가 1 1이라고? 1티어라고? 어떻게 이게 1티어야? 근데 이거 좋은데? 나 이거 좋지 않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라고? 좋아보이는데? 3이 좋다고? 써볼게요 안 써봤으니까 야스 야스 이거 아이씨 근데 10코 뽑기 싫은데? 야스 2개밖에 없어 30? 36? 개꼬라는데? 차라리 폭덧 어? 창조대나살 개꿀 어? 격리골렘 사기 기계에다가 이거 포 합쳐지기도 이거 일단 스탯도 좋고 1에다 나오면 요것도 되고 다 좋은데? 근데 좀 무거워서 1코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2 가져가자고? 이거 진짜 무거운데? 어? 엑뮤 바로 1코가 나오네 언데드를 소환한 후에 그 언데드에게 11을 붙인다 이거 꾸졌네 파수병 좋긴 한데 많아서 앵무 갈게요 앵무도 1, 2가 됐네 또 사기네 미골 존벌 어? 존벌 좋은데? 근데 이거 이것도 좋은데? 통속의 원숭이 흡착 흡착 창조된 화살 무리전술 꾸르는 돌 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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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건 어? 어? 뭐가 이거 아 근데 이거 합쳐지죠? 코스트도 합쳐지죠 떠도는 괴물 내 덱에서 야수를 발견해서 소환 야수를 발견해서 소환한 거랑 만화갈증이 10코가 되면은 그냥 내가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쓰레기 쓰레기 교환성 이거 좋죠? 무파 갓불서? 갓불서 좋은데 요거 할래 구랭이야거 이 코밖에 없냐? 아 이거 4코 4코 없기도 하고 요거 할까? 비전 비전 5코 이거 좋아요? 근데 이거 쓰면은 만약에 막 3코가 있어 아 바로 쓸 수 있구나 이걸 쓰고 바로 쓸 수 있네 3코 같게 3코 이거 하자고? 문지기 문지기 합체 있으니까 기계 있으니까 어 이거 문지기 갈까? 문지기가 스탯이 올랐네? 1 5였는데 2 5 됐네? 2 5 2 5 5 6 6 7 8 8 8 9 10 9 10 10 11 20 11 11 11 길잡이요? 크기 조절주머니있고 앵무있고 조련사있고 통속의 원숭이있고 불페라건달있고 안내자있고 아 댁에 있어야되네 ㅅㅂ 안해 이거다 한번 당한적있는데? 개빡도는데? 사코가 너무 약한데? 어 양활 양활가자 아 근데 이거 좋은데? 숭이 초반에 양초가 있어야 버티지않나? 아 사코가 왜이런게 나와 사창 이거 좋아요? 이거 가야겠죠? 마지막에 5코하나 놔줘서 5코하나 리얼덱 망했네? 안망했거든? 덧으로 헷갈리게 하면은 정신못차리거든? 두뇌풀가동이거든? 렉쌔 집업 어? 소환 안했어 오케이 악마 두루 고릅니다 피날래? 미친 말이 돼? 주머니?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주머니를 왜? 아 지랄하고 있네? 지불이 있을 수도 있는데 3댐 사랑한다는 이 말 밖에는 아 영착 영착 또 뺐죠? 왜 안 돼 이거? 아 내 영웅을 공격해야 되는구나 쪽발기 썼으면? 맞아야겠지? 어? 어? 뭐야?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강화된 악마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내 운명이 지금 까? 아니 아니 왜냐면은 이거를 룩숭이를 해봤자 이렇게 이렇게 뚫리잖아 결국 이거 박아서 끄네 아 근데 그 다음에 공격하지 뭐지? 그럼 룩숭이를 깔고 욕을 할까? 바로 발견해 나의 대단하자 나의 소감라 학생들도 오늘의 일정도 기다려라 으 아 아 나의 소감라 아 아 저는 아 히힛 침착해 전혀 우연하지 응? 침착해 어? 야수 부활 언데드컷 어? 여기있다 침착 뭐 할까요? 왜 이거 쓰지마? 아 이것까지 써서? 아 진짜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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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기는 안나오는구나 오코만 되니까 돌진 콧불소랑 사냥 예예 이렇게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는거구나 그럼 3개나오네 아싸 노래 왜 이렇게 그윽해요 아 이것도 할걸 그랬나 이거 하나 걸자 슬리즌 슬리즌 구코 좋아요? 오 이거있다 알락스트라자 그렇게 생명의 순환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 아 아 아 아 개사기네 이거 주머니 하스 주머니 하스 주머니 이거 개사기네 이거부터 만들자 다시 서게 해주마 다른이의 발을 빌었어 오 좋아보이는데 이거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거 먹고 죽여버려 돌진 그리고 이거 하나 봐 흰속 사격 흰속 사격? 저까지는 기다리지 않아 저까지는 갈거 저까지는 내가 할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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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끝네 속공이 되는줄 알았나 아 놀랍 오 아이 아 이럴 아 아 이 흐흐흫 Chrome 크리스 4개 이게 구르는 돌 이것도 뺄게요 그냥 아 앗 까고 있네 친구가 필요한 날 아 재련? 승리즌 근데 이거 해봤는데 재련하면 안 좋은 경우도 있어 1코짜리 주문 잡을 때 개 열받어 한번 해보고 싶죠 승리즌 이거 낼까? 어차피 보호되는데 얘 죽는다고요? 이걸 보호되는데요? 아 죽는구나 근데 얘는 얘도 구울 뽑아야되는데 근데 어차피 4코 나가니까 깡 깡 와 이거 했으면 개요 받을 뻔 어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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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쓰면 되잖아 때리면 이거 나갈거고 이거 해도 되고 안 때려 아니면 이걸 때려나? 안 때리면 구덩이하고 야수에요 근데 죽어야돼 죽어야지 죽어야지 부활시켜 뭐야 이거 때려? 안 때려 야 어떡하지 한 대 때려놓을까? 그렇다면 전령을 더하겠습니다 어? 3-3? 아 와 사바나까지 나왔어 사바나까지 나왔어 이게 뚫자? 그냥 이걸로 무게 안깨고 하냐고? 근데 이게 나는거 같은데? 지금 내야지 이게 안 밀리니까 아 미친 운림 러시아 사바나까지 사남 사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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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흐르고 있다 요거하고 요거할까? 요거하고 요거하면 요거 강해지거든 근데 이 무기를 지금 깨는게 맞아? 많은데? 이거 어차피 시체많은데? 일단 좋아졌어요 이거 좋음 9댐? 요거 찍으면 되겠다 그렇다면 전령을 더하겠습니더 아 스파라마 스파라마 부활로 막는데 에이 . . . 그윽 그윽해버리고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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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로 뽑습니다. 구댕이야 거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아 뱅뱅이로 배낼걸 아 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읏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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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푸와음 기다리지않아 머므 비틀어라아 아야아 정리가 맞아 푸 rights 푸 요걸로 베끼는거는 마.. 음.. 음.. 그.. 모르겠는데 네 역병을 내 고통에 미치지 못해 아 비싼거 만들어야지 어 이거 좋다 어 이거 고릴라 로봇 소고니 사귀라고? 아 맞네 아 시바 아 몰랐지 이것도 발견해서 하면 되요 이게 기계잖아 뭐? 퀴각인 줄 몰랐는데 왜 나가냐? 혼자 발견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사랑하고 혼자 헤어지고 혼자 그만두고 혼자 다른 게임 찾고 상처 치유하고 또 상처받고 어 1 2 3 미쳤다 어 1 2 3 미쳤다 어 하스 주머니 어 넘어가 그치 나부터 깔아야지 어디 아 짜증나 프리버드 프리버드 짜증나 대련? 쉬어감? 이거 어떻게 막을라거냐 이거? 신화의 관찰자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 아 사코가 이게 센게 나가야 깡깡 똑같은 삶 만드는 거랑 똑같은 삶 만드는 거랑 똑같은 삶 만드는 거랑 일단 이거 때려볼게요 복사면 조진다고? 어차피 3-3으로 복사해 이걸로 때려보고 아니면은 3코 요거 속공해서 다 올려서 때리고 이거 올릴까 지금? 그치? 이거 하나 나가고 하나는 애기 전력을 더하게 쏘고 이렇게? 아 씨바! 아 나 왜 죽었나 했더니 오삼이라서 죽었구나 근데 마나 다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안되는데 씨바 근데 괜찮아 얘로 이렇게 하면 돼 얘 살면 아 오케이 음 음 프리버드 지금 이거 쓰면 안되고 요거 쓸게요 이러면 어떨까 마법 마법 뭐 고 그런거 있나? 명치 쳐봐봐? 시간이 흐르고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폭탄 그래 이거는 발동이 되지 이거 한번 써볼까? 차죠?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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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뛸 함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 번 뭐가 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슬픈 의미는 아냐 빙돗 폭돗 여기서 이걸 쓸까? 칠..팔터는 할게 없거든? 아 9코에 써서 8코를 찾아? 그것처럼? 그 야수 죽은거 하기? 아 7코 꽝이 많아 7코는 자유새랑 어떻게 넘어가 볼게요 8코는 아 뭐야 뭘 찾고 싶길래 5코? 아 아 아 아 아 그 궁궁할라고? 001 001 너는 그거해? 나는 툭툭 내 너는 두뇌 풀가동? 나는 툭툭 빙덧인가? 빙덧 이거 한번 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 스펠러미 압력판은 뭐야? 압력판은 뭐야? 이제는.. 아 뭐야 어 ㅅㅂ 아 아 죽는거였구나 괜찮아 교환하면 좋지 아 오케이 부진거 나왔다 동전 동전 주머니 조절하자 치고 침착해 아니면 치고 요거 해서 두개 하고 3호 남기는 것도 있어 침착해 아 아 기계 언데디야수 이거 좋은데? 아 뭐 양쌤이야 늦었을지 응? 아 그치? 응? 아 그치? 아 아니 분명히 내가 본게 있는데 언데드도 있고 아 언데드 안 냈었구나 아 너는 일콕 뽑고 나는 늦었을 뽑고 얘가 너무 큰다고요? 아 그러네? 공격할 때마다네? 아 아 근데 또 조그만거 뽑았어 조그미 뽑았어 셔츠형 거짓istä 아 그치? 네 양쌤? 이것저것 흠 이것저것 윌리언으로... 빅 나오면 더 좋은거 아냐? 아 안되는구나 자유세 어 잡았어 그리고 그냥 박아도 될거 같은데? 박고 두다다다다 아 킬각이었잖아 아 짜증나 왜 영롱 안쓴? 응? 너보... 너보 쓸라고 어 요것도 있고 낮을 어 이게 진짜 킬각임 이게 아 아 아 승기가 도발이 미친놈아 아 여름 꺼는 여름 꺼는 여름 꺼는 여름 꺼는 북떻이네? 이렇게 다 액 여름 꺼는 월요더 이거 내 주상위에서 손 세세요 코끈 내 주상위에서 손 세세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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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나글라운드 흫 나글라운드 나글라운드 뭘 자꾸 짜치면서 이겨 잘해서 이기는건데 짜치면서 이기는게 어떻게 가능해 라글라운드 과저나 그 상대는 빨리 까고있네 까고있네 나는 나는 친구를 깔고 있네 근데 자유쇠가 큰일 했어 자유쇠 그냥 어줍자는 그냥 일반 어? 스탯 좋은 하수인이었으면 꼬였음 후기와드 그리고 스탯도 올라가서 3-3이라서 그 엄빠강도 잡음 후기와드 돌진해서 잡으면 칼 차야되고 그럼 요거 깔고 근데 안하면은 하수인 이코내고 돌진해서 잡는게 낫겠죠? 까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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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대?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게 아닌데? 이거 사기잖아 뭐야 이거 흑맞걸 왜 얘가 갖고 있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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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응? 으응? 아 으응? 으응? 아 아 아 으응? 으응? 뭐야 다시 깔아봤자 다섯 개를 스탯이 제일 좋은 얘가 그냥 나가는게 있고요 영토 미스 미스 共 vão 히힛 야 멍써? 나 냥인데?! 스바라마 아 아 계속 쎈게 바로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휴문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바로 까고있네 친구가 필요한 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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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람아 수바람아 수바람은 수바람이 상대에 수바람이 수고방 OH 최대의 방어, 최대의 추진 뭐야 아까 마 아까 마 프라임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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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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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있는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애는 친구를 만들죠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정리한다 정리한다 시발엄마 시바 시바 이게 어떻게 도적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도적이냐고 도적카드 썼어요? 지랄하고 있네 그 미친 개, 개 땜에 다 망했잖아 흑마, 흑마 고철 인프 땜에 연합군입니다 이 코가 하나 나와주면 좋은데 2코, 2코, 3코, 4코 근데 이것도 3, 3이네 까다롭냐 시바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피날래 내 연주를 정말 좋아한다고 된거죠 흑마 흑마 이건 흑마 친구가 근데 빨리 나와야지 이게 필드에 영향을 주는데 야수가 안 나오네 일하단 아 미친놈 지랄, 너 오! 씨발 다음에 나올 수 있었는데 폭 걸고 존버한다고? 뭘 존버해? 이렇게 해가지고 2일 만들겠지 돌탈은 정말 침착해 까고 있네 친구를 까고 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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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불변재단! 오케이 이걸로 하나 뺐어요 다음에 사쿠 ㅋ 까고 있네 친구가 필요한 나 나는 나는 친구를 까고 있네 아 주술사는 별론데 원곡이 뭐임? 만들어볼까요 노래에요 만들어볼까요 까고있네 친구를 까고있네 나는 나는 친구를 까고있네 귀여운 친구 귀여운 친구 내가 까는 친구 그 친구는 옵 옵 옵 옵 옵 카페 스타일 나쁘지 않아 이게 좋나? 비밀 걸고 하면? 차라리 낮은거? 어 딱정 속공 딱정? 마질리 첫공인데? 첫공인데? 마질리 네 쾔야 아 명치치고 그랬나? 집사2장 집사2장 이걸로 계속 옆에꺼 제거해주고 정 안되면 치사 까고있네 친구를 까고있네 까고있네 명치를 까고있네 명치를 까고있네 지나갈 수 밖에 없었죠 아차차 근데 얘를 살려두면 어떡할라고 근데 어차피 칠거면 얘를 쳐야지 피에 초과한 만큼 데미지를 주는데 코뿔소가 파라? 그리고 요거 나가고 요거 해야될거 같은데? 대신 맞아주는 이러면 아니면 그냥 이거 나갈까? 이거 나와도 돼 이거 잡고 근데 명치를 쳐가지고 독성하고 이거 떠드는 괴물 해야겠다 독성하고 떠드는 괴물 해야겠다 나왔다 prototypes aska 자급하게 하자 칠? 칠에 뭐가 있나? 칠에 똥이라며 불기둥? 나와요? 그러면 어떨까? 스바라마! 죽는다 그래 칠에 온다 나가까지 나왔다 자게 아프다 아프다 자세히 ㅎ ㅎ 까고있네 ㅎ ㅎ ㅎ ㅎ ㅎ ㅎ 안잡아? ㅎ ㅎ ㅎ ㅎ 나 자꾸 까불면 디진다. 나 여기 지금 통수기 원숭이 봤는데 그러냐? ㅎ ㅎ 웃긴 자식이네? 3을 주네? 3을 주네 치고 하자고? 치면 얘가 죽잖아 그 다음부터 3을 주네 시X 저걸 잡지를 못하네? 아 무작위 적이잖아? 아 전체 3대 1 줄 알았어 까고있네 친구를 까고있네 까고있네 어? 이렇게 가? 아 도발 2개니까 아 아 아 아 오케 요거 써야될거같은데? 응? 뭐하냐고? 코드 코드를 쓰면 왜죽어? 코드 아씨가 주머니 열어라고? 아! 시바라마! 나 아까 그거있으면 달라졌을까? 주머니 하면 뭐가 나오는데? 코드가 리얼 최악이었어? 코드가 일일신병하고 토템만 안잡았으면 다운 아까 도발 깐은 도발 깠을 깎bourg 도발 까는건 맞어 치면 안되는게 내게임 11 토템 말고는 다 때려도 되는건데 근데 그 두개를 때렸잖아 아 명치 3개 편생? 그전에 도발을 까놨어야 했고 도구로 별불꽃을 찾아야돼? 발견으로 해서 뭘 나와? 알렉스 산드리자 도발을 깠으면 도발을 미리 까놨으면 알렉스 산드리자 괜찮을듯 도발을 견뎌 42 도발용 도발용 그게 나았겠다 알렉스 산드리자 8덤 주면서 제거하면서 나갔으면 됐을거같고 이것까지 풀려야지 동 시바라마 이 하는게 낫다고? 근데 이거 영향을 안줘요 다 어차피 오커 할거 있고 아 이게 낫것같은데 아 그게 낮은거 밖에 없어 댕댕간식 벌레 좋아요? 구려보이는데? 흑마상대로 구려보이는데 삼코..사코에 삼코에 이이를래? 뒤질래? 숨질래? 요거를 어떻게 해야되냐 그렇다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왜이렇게 잡는줄 알것같아 왜냐 사코가 나올거니깐 오케이 게이드 65 어? 이거하면 75 되는데? 75 75에 도발 깔고 어? 근데 명치를 쳐야되나? 이러면 어떨까? 어? 룩숭이 아 아 멜칠이 아주 폭발적이야 아 멜칠이 아주 폭발적이야 아 아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니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스바라마 까고있네 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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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해도 되긴 해 5,6 5,6 5,6 5,6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죽음보다 더한 갈증 실수로 여기서부터 쳐라 아아씨 알차게 썼나 빠다로워야되는데 어? 지불? 씨바 약올렸어 개세기 승리진이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승리진 승리진이 맞을까요? 승리진이 맞을까요? 승리진이 맞을까요? 아 시바람아 이 습장생아 승리진이 맞을까요? 승리진이 맞을까요? 다시 너무 쉽게 제압될 것 같은데 요거에서 찾아서 깔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스바라마 친구가 스바라마 까고있네 친구를 만들죠 재련이야 재련은 잃을때 나가야지 먼저 터지고 깡 어? 꽥분? 오케이 어? 아니 천하무적이 엔데드니깐 요걸로 뚫고 이렇게 잡아도 되겠다 그죠? 지금 잡아야겠다 아 근데도 짜증나 사격 사격? 아 사격 쏘고 가자고 사격 사격 안쓰면 쓰자 어떻게 나가야되니까 의지 자격 몸 비틀어라 저는 기도린 제갈란 흐으흐흐흑 쓰바람아 친구를 까고있네 천하무적 언데드 하수인 버프 하나도 못쥬었죠 응? 아 이거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애나 이 카드야 또 쪽바라? 미친새끼 또 쪽바라 몇개있니? 하아.. 말이 안되네 나 억울해 스바람아 나도 할거야 쏠 수 있어!! 쁠 근데 이거 나가면 시간은 흐릴지 꿈은 영원한올 쁠 내가 꿈을 꾸면 아이 피가 계속차 진짜 말이안돼 지나갈라고 하시겠지 후루루루룩 조iban communism 깨볼까요? 깨죠. 깨고 깨세라 아끼자고? 이거에서 이거? 악몽? 악몽하고 연결되는데?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깨세라를 지금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깨고 잃고 있는거 아깝다고? 이게 왜 아까워? 아깝다 끝난 공은 끝나야만 한다 끝난 공은 지금 이 꿈 때문에 무거운 걸 못 내는 것 같거든 그니까 꿈을 쓰면 안되죠 꿈을 쓰면 안되고 꿈을 쓰면 안되고 요거까지다 그 다음에 뭐 쓰면 요거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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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뿔이랑 악몽도 있네 이걸 친다는 얘기는 이미 조졌다는 얘기 명착 엄청 많이 썼죠 이걸 소환? 소환하네? 아 소환하네 지금하네 아 아 다이고? 황천? 뭐 비슷한거? 아 모독 이렇게 마브데리돈 콧불소가 5죠? 9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요거 일단 더 요거를 해서 잡을까? 아 요거하고 요거하면 되잖아 기다리지 않아 돌칼은 정말 엎쳐라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슴 그니까 꿈을 안쓰니까 얘가 계속 안 좀 계속 못쓰고 못쓰고 있다가 죽을거 같으니까 까고있네 호랑이랑 사자 콧불소 나가 마그데리돈을 써 저거 지가 알아서 족발기 이른 마그데리돈 마그데리돈 아 5승은 해야 이거 패스트 하 아 사르대 사르 내가 포공이네 고두를 위하여 근데 이걸로 창조하고 창조하고 이세라 뽑고 막 연병떨어가지고 패가 다 보충됐어 돼버렸어 아 60 좀 섭섭한데요? 아 반갑네 이게 두개가 섭섭하게 아 내 턴이 끝날 때? 하수윙 까겠지? 근데 가게 ING 액뮤로 가야겠는데 액뮤 사코 사코인데 저거.. 타고있네 밧줄이 타고있네 까고있네 친구를 까고있네 스바라마 친구를 까고있네 내가 만든 친구 그 친구는 까고있네 아 스바라마 친구를 까고있네 그 다음 3코 4코 5코 딱 좋죠 딱 이쁘게 뽑았죠? 아 그리고 내가 4코가 좀 부족하고 5코가 좀 부족해 근데 5코가 딱 나와주네 아 아 벌레 벌레 소환 벌레 소환 무작위.. 발.. 발견도 아니고 발견.. 전설 발견인데 일반 카드임 그리고 전설도 아님 연애.. 출출.. 저렴한 밤 슬픈.. 하.. 미.. 설치.. 네.. 이쁘게.. 펜.. 쩌.. ㄷㄷ 빙돗? 그래서 이걸 치게 한다? 흐으으으읏 흐아암 오만 boss ятся 뼈 안녕하십니까 이게 하나는 이걸 잡아야 돼 하수인을 깔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치로는 하나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아 이게 되게 까다롭네 어? 이거 두 개를 또 못내 얘 때문에 왜이래 근데 이거 해도 문젠데 근데 이거 해도 문제야 6딜 도발때면 뭐가 안돼 그만해라 오셉 오셉 더 강해지는거면 아 끝났지 명치 너무 아픈거아닌 근데 이거 3딜짜리 2딜 안주고 해봤자 어차피 이거 땅 이거 치면서 해도 2딜 살고 얘가 죽으면 근데 어차피 끝났어 이거 그냥 픽픽 쏘면 끝인데 하지만 안 끝났어 왜 내장으로 하면 돼 아 쓱 빨놈아 아 킹방울 그치 개빡도네 아 킹방울이도 짜증나는데 킹방울에다가 그거 하는게 개빡도라 그 뭐지 복사하는거 안해 안하고 말어 안하고 말어 아 킹방울이도 하스스톤 존노잼